가이 정국아 그래 반갑다 잘 지냈니? 잘 지냈니? 와 이거 저는 어떻게 봤는데 나 이 소리 싫어 어 소리 소리 너무 무서워 소름돋아 아니 어떻게 봤는데요 1번 2번 눌러야 돼? 아 이거 어떻게 눌러야 되는데 나 이거 1번 눌렀는데 이거 봐봐 누구냐고 누구야 무서워 화면도 봐봐 화면이 깨져가지고 안 보이네 보여요? 화면이 깨져가지고 공포영화 주인공 된 것 같잖아 무서워 소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소름돋아 누군데 장난저러 하는 거야 지금 누구야 하지마 나 이 전화벨소리 마음에 안 들어 뭔가 짜증나가 무서워 아 나 약간 전화벨소리가 마음에 안 들어 아 거북한데 깜짝깜짝 소름돋아 막 저 벨소리 들으면 지민이 형 방 아직 안 갔냐고 갔죠 알았어 포옹했어 포옹했어 정복아이 나서부터 콩거리가 너무 심해졌어 진짜 잘때다가 붙이니까 이게 막힌한 새 이렇게 아 나 코 고는 거 너무 싫은데 빨리 하고 싶네 빠르다 백팩 Can you say hello? 진짜 안 보인다 이거 글자 크기 못 키우나 이거? 뭐 막상 켰는데 뭔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니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그쵸? 아쉽네 노래도 좀 부르고 해야 되는데